안녕하세요 알로앤루 언니에요 오늘은 센스있는 선물을 하고싶을때 고민을 덜어줄 알로앤루의 기프트 상품들을 소개할게요 아이의 출산준비부터 백이비나 돌 등 선물을 준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알로앤루에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고민없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어요 알로는 누가 좋아요? 누구도 알로가 좋아요 요즘 주변에 쌍둥이들이 참 많은데요 쌍둥이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짠! 이 우주복은 이렇게 모자와 세트로 되어있고요 넉넉한 핏으로 편안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다른 상품들도 한 번 볼까요? 이 선물세트는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우주복, 상화복, 모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프트한 터치감이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예쁜 박스로 포장되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좋고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들을 위한 선물세트도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요? 면 100%의 속싸개, 배내쪼고리, 그리고 손싸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쁜 옷에 뭘 흘리거나 묻히면 너무 속상하잖아요? 그럴 때 배가리개 상품을 함께 코디해서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입으면 좋을 수면 좋긴데요 거주면으로 푹신하고 보안성이 좋아요 이거 입히면 아이들이 금방 갈 것 같은데요? 기프트 상품들과 함께 선물하면 좋을 굿즈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프트 상품들은 전국 알로앤룸 매장과 제로트7.com에서 만나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? 지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알로루랄라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